사랑에 관한 명언 법정스님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더 테레사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집니다. 파울로 코엘료 저 사람을 마음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사람을 알아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교감은 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주이벨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장안위 사랑을 표현하는 데 가장 좋은 선물은 다이아몬드나 장미, 초콜릿이 아닙니다. 바로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리처드 워렌 리처드 워렌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쏘로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폴 틸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빅토르 위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헬렌 켈러 사랑은 온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입니다. 내게의 우주는 나의 남편, 데니, 그 하나뿐입니다. 줄리아 로버즈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마트마 간디 끌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는 시간을 그냥 즐기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만날 수 있어요. 잡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즐거울 때 그 인연은 계속될 수 있어요. 해민스님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택지베리 내가 만약 달이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창가에도 아마 몇 줄기는 내려지겠죠. 김소월 첫사랑 중에서 때때로 사랑은 기적처럼 아름다운 여정이며 용기 있는 모험입니다. 아름다운 비행 중에서 한 여인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그녀가 어떤 것이든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릴린 몰러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픔을 겪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밤말리 행복한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톨스토이 우주를 단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한 사람을 신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빅토르 위고 부부는 서로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구 부부는 사슬로 결합된 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발을 맞추어 걷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슬에 마음이 쏠려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구리키 사랑은 두뇌의 가장 고귀한 죄입니다. 사랑의 고통은 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존 드라이든 사랑은 성장이 멈출 때만 죽습니다. 펄벅 스스로 고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인을 괴롭히든지 그 어느 편도 그 어느 편도 아닌 연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이치라이니에 사랑은 군주나 제왕 영주나 법률을 초월합니다. 얼그린 봄에 태양이 빛나면 곡물의 씨앗은 싹트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세상이 차갑더라도 꽃을 피웁니다. 뇌티 연애 연애는 프랑스에서는 희극이고 영국에서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레타역 독일에서는 일막의 멜로 드라마입니다. 플래식턴 사랑하는 것은 인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괴태 사랑이란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톨스토이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입니다. 카렌 썬드 사랑은 인간 생활의 최후의 진리이며 최후의 본질입니다. 슈아프 사랑이라는 뿌리는 땅속 깊숙이 박혀있지만 가지는 하늘로 찌뻗은 나무여야 합니다. 러셀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 계기는 나만의 독립된 인격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때는 자기의 결점이 많은 것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기는 한 사람의 다른 인격 속에서 자신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보람을 얻으며 또 다른 사람도 내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사랑의 치료책은 더욱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HD 도로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플라톤 사랑은 증오와도 같습니다. 다만 사랑은 적극적이고 증오는 소극적일 뿐입니다. 한스 그로스 사랑이 두려운 것은 사랑이 깨지는 것보다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니체 강력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기만 할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윈스턴 처치 사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모두를 치료합니다. 매닝거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사나이는 여인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졸려라며 호의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자크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몰리 사랑은 홍역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제롬 사랑은 상실이고 단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더욱 풍부해집니다. 칼국호 연애는 전쟁 같은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그만두는 것은 곤란합니다. 헨리 맥켄 사랑의 기쁨은 순간밖엔 지속되지 않고 사랑의 고통은 평생 계속됩니다. 플로리안 연애가 결혼보다 즐거운 것은 소설이 역사보다 재미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샹포르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잃은 편이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테니슨 연애란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광기어린 일입니다. 스탕달 사려 분별 있는 사랑을 하려는 남자는 사랑에 대해서 손톱만 치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콩사스 타시오 사랑에서는 침묵도 웅변이 될 수 있습니다. 콩그리브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한 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레이스 켈리 한 사람도 사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입센 사랑은 첫인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식스피어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과 같이 영원히 사랑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브리이레 사랑은 인생의 소금입니다. 시필드 사랑의 비극이란 없습니다. 단지 사랑이 없는 곳에서만 비극이 있습니다. 시몬데스카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같이 날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F.M. 밀러 첫사랑이 엮어내는 꿈이 단 것은 나무에 피는 꽃보다 더 빨리 시들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카이벨 진실한 사랑의 실체는 믿음입니다. 그라시안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음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블레즈 파스칼 애정이 시들면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칼릴지브란 사랑한다는 것은 고뇌와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레스피나스 우리들은 남을 사랑하는 걸로 일생의 반을 보내고 남을 욕하는 걸로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쭈베리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여자가 그를 바보로 만드는 데는 20분이면 좋 합니다. 헬렌 로런드 내가 사랑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그대 때문 이라오. 헤르만 헬 3세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랑하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7.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설리반 사랑은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체스터톤 참된 사랑의 최초의 특징은 남성의 경우에는 겁쟁이가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위고 유아기의 사랑은 나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성숙한 사랑은 나는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미숙한 사랑은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에리 에리 프롬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땐 거울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지. 새드무비 중에서 다른 사람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도 똑같은 결점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부모가 사랑하시면 기뻐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부모가 미워하시더라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거든 부드럽게 간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자 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제 부모에게 다하고 보면 덕스러운 가르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천하가 본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천자로서의 효도입니다. 공자 사랑은 사랑은 일에 굴복합니다. 만일 사랑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바쁘게 되어야 합니다. 오비디우스 오비디우스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고결한 마음을 이어주는 수문이요. 신앙은 사랑의 샘을 닿는 마개입니다. 그린 이해하기 위해선 서로 닮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다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랄디 결혼은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애정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 전부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결혼은 처음 3주일간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간은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서로 싸우면서 지내고 나머지 30년간은 서로 용서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탈무드 남들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행동하며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프레드리니체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합니다. 니체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래프톨스토이 과도한 사랑은 인간에게 아무런 명예나 가치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에오리피데우스 에오리피데우스 래프톨스토이 각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래프톨스토이 로이스 맥마스터 뷰율 래프톨스토이 사랑에는 늘 어느 정도 광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기에도 늘 어느 정도 이성이 있습니다. 프레드리니체 우리는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머독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윌리엄 서머셋모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존 세필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한 방향으로 깊이 사랑하면 다른 모든 방향으로서의 사랑으로써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양쪽에서 태양을 느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비스코트 용서에 관한 명언 용서에 관한 명언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탈라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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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습니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사즈 용서는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만큼 강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마트마 간디 진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잘못은 용서하세요. 볼테르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용서하는 법입니다. 캐서린 대제 싫어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판사이면서 동시에 공범으로 만드는 두려움 죄책감 분노 비판보다 머리와 육체에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파쿤도 카브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는 비밀을 지키고 용서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틴 로터킹 용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비처럼 옵니다. 이는 용서를 하는 자뿐 아니라 받는 자에게도 축복입니다. 윌리엄 색스피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공자 잘못을 저지른 후에 평화를 얻고 자유와 심리적 균형을 얻는 방법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데미엄 부카이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플레즈 파스칼 인간이 용서받기 위해 기도할 때 혹은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습니다. 짐 폴 리치터 이제 기도하고 잊고 용서하세요. 윌리엄 색스피어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습니다. 주시 빌링스 용서의 엄청난 혜택은 용서를 하는 사람에게 돌아감으로 용서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라와나 블랙웰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적보다 우월해집니다. 프렌시스 베이컨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세요. 루키우스 세네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허버드 진실로 시간이 귀한 줄을 아는 현명한 자는 용서하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고통으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존스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용서는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 릭 워렌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범충성공 자비심 많은 훈훈한 마음은 신과 가장 흡사합니다. 로버트 번스 자비와 사랑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곳에 신은 존재합니다. 윌리엄 브레이크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을 사람입니다. 쥬시아 베릴리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줍니다. 로버트 뮬러 당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세요. 그때 당신은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입니다. 우리에겐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틀란트 러셀 남을 질책하는 사람은 끝내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못합니다. 명심보감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도 압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플러 법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아무런 제재 없이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 누구에게나 관영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 자기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자비는 거짓 자비입니다. 톨스토이 인간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습니다. 진 폴 리치터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신은 용서합니다. 알렉산더 포프 용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있는 일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브라우닝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남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며 넉넉히 용서하는 마음 타인의 미숙함을 관용하는 아량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과 능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 남의 허물은 용서하지만 자기의 허물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담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에게 용서를 받고 생기는 기쁨이란 사람의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마치 하늘의 질투심마저도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기쁨입니다. 엘버트 허버드 교육의 최고 성과는 관용입니다. 헬렌 켈러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너그러우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집니다. 명심보감 우리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은 서로를 용서하게 됩니다. 라로시프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복음 18장 21-22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너보다 강하거나 약했습니다. 그가 너보다 약했으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세네카 모든 일을 용서받는 청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용서치 않으며 스스로 모든 일을 용서하는 논현기는 논현기는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조지 버나드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앤드류 매튜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관용을 베풉니다. 에드가 왓슨 하우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면 우정은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파스칼 실수는 묵과할 수 있지만 부정은 묵인하거나 용서가 안 됩니다. 아름다운 자비는 고결의 진정한 상징입니다. 세익스피어 용서는 지비꽃이 자기를 밟아 뭉갠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입니다.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이 딱한 처지에 있으면 매우 너그러운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 그레이슨 우리들은 친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장이 없는 한 쉽사리 그 결점을 용서합니다. 라로슈프코 자식이 일단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 부모는 다시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의 장차 행동이나 의지에 대해 지난날의 행동을 가지고 꾸짖음으로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디시벌리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대를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합니다. 칼릴지브란 죄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용서될 뿐입니다. 쓰라빈스키 진리 진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잘못은 용서하세요. 볼테르 볼테르 한 생각의 자비는 가히 이로써 천지간의 화기를 빚을 것이오. 한 생각의 결백은 가히 이로써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백대에 밝게 드리우리라. 최근담 현실의 사랑은 하루에 열 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시리기폿 사과는 사랑스러운 향기입니다. 사과는 아주 어색한 순간을 우아한 선물로 바꿉니다. 마가렛 리 럼베 지금 누군가에게 사과하기를 거절한다면 이 순간은 언젠가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토바베타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넓혀줍니다. 파올베세 용서가 없는 인생은 끊임없는 원앙과 보복의 악순환으로 점철됩니다. 로베르토 아사지올라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하려 들지 말 것이며 감정적으로 지켜보지도 말 것이며 가슴 깊이 원안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은 자신이며 설령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무기를 묻고 화해한 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캔 허버드 오직 용감한 자만이 용서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렌스 스턴 어느 날 저녁에 계속 주기도문을 암송하던 소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수를 용서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숭고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라바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한을 품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한나무어 진정으로 용서하면 우리는 포로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루이스 스메데스 미안하다는 단지 한 단어이지만 천 가지 행동에 맞서는 낱말입니다. 사라우클러 사라우클러 상처는 잊고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자 복수는 멋지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해민 스님 해민 스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잠원 19장 11절 잠원 19장 11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는 비밀을 지키고 용서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 용서는 사랑의 최종적인 형태입니다. 라인 홀드니버 용서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이뻐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그를 내 안에다 장기투숙시키게 됩니다. 해민 스님 용서하면 할수록 영혼은 더 건강해집니다. 리브맨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욕하고 닮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복수는 용서하고 닮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민 용서란 너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윌리엄 폴리엄 항상 당신의 적을 용서하세요. 그것만큼 적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스카와일드 적을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퓰러 인생은 용서 속의 모험입니다. 노멍키즌즈 나는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말로 모건 용서는 가끔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태도입니다. 마틴 로터킹 주니어 용서하라 그래야만 행복해집니다.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만약 어떤 것에 대하여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로레스 우에르 친절이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에페소서 4장 32절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조지 애덤스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다. 선하지 않아도 선하게 대함으로써 선을 얻습니다. 나는 믿어온 사람을 믿없게 대합니다. 믿없지 않은 이도 믿없게 대함으로써 믿어옴을 얻습니다. 노자 또덕경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윌리엄 워드 모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을 나무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정성을 다해 애정을 주고 함께 걱정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원하는 것에 더움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그들이 해냈다고 말해야 하고 직원들이 일을 좋아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만족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를 지켜보는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아멘시오 아멘시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노자 기억하십시오. 인간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숙이 자리한 원칙은 인정받기를 갈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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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버려야 신하를 바로살피는 총명을 얻게 되고 현명함을 버려야 신하들이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여 공적을 세우게 되며 용맹을 버려야 신하들이 저마다 용기를 다하여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 만족감 및 동기부여의 열쇠는 기본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습니다. 공을 들여 키워야 하는 화초보다 인간은 더 민감한 존재입니다. 화초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조 앤더슨 25년 전 하버드대학에서 초등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25명에게는 그들이 가르칠 학생들이 낙제생이며 가족은 교육열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5명에게는 당신들이 맡은 아이들은 훌륭하고 그들은 우등생이며 그들의 가족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기 말에 전자의 학생들은 대략 25에서 30점 정도가 떨어진 반면 후자는 50점 상승했습니다. 워렌 베니스 상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진실되게 대할 것입니다. 상대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란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라이프 왈도 에머슨 당신의 꿈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소인배들은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마크 트웨인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현지 현지의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 상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잠재능력대로 그를 대해주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이뤄낼 괴태 괴태 직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드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꿈을 짓밟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난과 추궁입니다. 성공한 관리자는 칭찬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로펠러 당신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특별히 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좋았을 때 당신에게 공을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로버츠 상사의 비판만큼 의욕을 꺾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하기보다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껏 아무리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도 인정받기보다 비판을 받을 때 일을 더 잘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찰스 슈압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애정을 글로 써주어야 합니다. 등을 토닥여 주고 괜찮다면 안아 주어야 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존 맥스웰 기업가에 있어서 첫 번째 법칙은 듣는 것입니다. 남들에게서 심오한 배움을 얻는 과정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유순해야 하고 또 그만큼 영리해야 합니다. 마이클 로박 사람들은 뛰어난 인재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싫어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A급 선수들은 A급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C급 선수들과 일하는 걸 싫어할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충고는 이것입니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이것입니다. 제임스 번즈 25년 전 창업했을 때 나에게는 돈 기술 상품 등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때 한국인을 뭉치게 하는 신바람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직원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웅진의 경영 정신이며 제일 성공 요인입니다. 윤석금 부하 직원들에게 쓴만큼 법니다. 내 시간 돈 노력을 나눠주면 그 이상이 돌아옵니다. 그냥 시간을 내 이야기만 들어줘도 업무 성과가 올라갑니다. 그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난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받았단 생각이 들어 카메라를 사서 전 직원에게 하나씩 돌렸더니 그 이후 모든 일이 이상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손영진 지위와 지도력에는 많은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술이 요구됩니다. 추진력 설득력 판단력 인지력 등등 그러나 잘한 일을 칭찬함으로써 얻어지는 격려와 높은 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드 뉴먼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은 바로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을 때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찬사에 굶주려 있습니다.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일을 해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지 매튜 애덤스 상사의 비판만큼 의욕을 꺾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하기보다 칭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판하기보다 비판을 비판을 받을 때 일을 더 잘하거나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찰스 슈압 일주일에 적어도 두 시간 정도는 따로 빼서 즉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달력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적어놓아야 합니다. 켄 블랜차드 주요 대기업의 직원들을 조사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동기요서가 급여라고 대답한 직원보다 인정이라고 대답한 직원들이 4배나 많았습니다. 냉정한 기업 세계에서 인정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다섯 사람 중 넷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댄 베이커 잘되는 회사의 사람들에서 자수성가한 백명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크 위즐 우리 모두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어린 나무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말라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격려 없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며 혼자 방치된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플로렌스 리타우어 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미국인의 65%가 지난 1년간 뛰어난 업무 성과를 올리고도 칭찬이나 인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인정받아서 고민이 된다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 했습니다. 칭찬과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회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널드 클리프턴 직원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좀 더 많이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면 관리자는 내적 헌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내적 헌신은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한 이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원의 내적 헌신을 원한다면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세부 목표를 수립하며 목표를 성취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원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크리스 아지리스 상대를 맥스웰 맥스웰 몰츠 박사 나는 회사 군의 식당 강당 어디에서든 직원들과 얘기합니다. 이때 이때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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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기술입니다. 북적대는 방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경우라도 나는 그 방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그를 대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무시하고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고릴라가 들어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메리 케이 애쉬 회장 리더는 양떼를 뒤에서 인도하는 목자처럼 조직원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이끌려간다는 느낌 없이 리더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랠슨 만델라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은 법입니다. 뚜루 뚜루시딕스 가장 혁신적인 회사에서는 혁신도가 낮은 회사에 비해 고맙단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로자베스 모스캔터 직원이 적은 소규모 회사나 상점 경험자라면 직접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직원들에게는 명령만 내려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백명 천명으로 증가하면 부탁을 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이 만명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두 손을 모아 절을 할 정도로 나아가 5만명 10만명 단위가 된다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돈을 잘 벌려면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는 일하러 오는 곳이고 개인적인 고민은 회사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고정 관념입니다. 각자의 고민거리를 회사에 와서 풀어놓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펀한 펀한 직장은 직원들이 TGI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TGI 먼데이를 외치는 곳입니다. 진 진 진 스테리 펀을 잡아라 해서 가능한 말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맡은 일에 열의를 갖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더글러스 맥그리거 고용주가 자신들을 잘 보살피지 않는다고 느끼는 직원들에게 고객을 잘 보살피라 라고 주문한 듯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나는 없습니다. 보살핌은 애정입니다. 기업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애정은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헬 로즌블러스 조직의 핵심 인재는 사랑받아야 하고 육성되어야 하며 영혼과 지갑에 보상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잃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잭 웰치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는 단지 자기 자신의 한계만 깨닫게 하는 반면 정보는 기회와 가능성을 갖게 해줍니다. 지시, 방침, 명령에 의한 엄격한 통제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자신의 아이디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소유한 인간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얀 칼슨 조직에 대한 자긍심의 주요 원천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모두 탁월함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익의 탁월함이고 둘째, 업무 처리 효율성의 탁월함입니다. 셋째, 제품의 탁월함이고 마지막으로 도덕성의 탁월함이 자긍심의 원천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잘할 뿐만 아니라 선한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데이비드 시로타 열광의 조건에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펼치게 하는 것과 우리 사업의 성공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권한 위앙을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이 시장 변화에 재빨리 반응하려면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책임, 권한, 정보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아스 인간은 즐거운 상태가 되면 그 기쁨은 단순히 고단한 일상을 견디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활기차게 살도록 해주며 행복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상태에서 창의적 사고와 지각력, 정보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체 기능도 좋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할 뿐 아니라 결과물도 더 우수해집니다. 안토니오 다마시오 재미있고 도전적인 일 내가 열정을 가진 일 업무 과정에서 나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는 일 주도권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입사와 근속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힌지 보고서 66개 국가에 수백만 직원들에게 던진 당신은 당신은 매일 직장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5명 중 1명 즉 단 20%만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갤럭 해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무엇이 동기를 일으키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해마다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둘째 동료와 상사의 인정 셋째 승진 넷째 관리팀의 지원 다섯째 월급 퍼포먼스 그룹의 앤드류 래비 내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회사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점화 스위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창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당신은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특정한 장소에 있으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 여덟 시간 동안 숙련된 규칙적 근육 운동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열정을 살 수 없습니다. 충성심을 살 수 없습니다. 헌신적인 마음, 정신,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고객을 섬기는 데 헌신하며 이 마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클레런스 프란시스 우리 목록에 들기 위해서 리더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투자가들이 금기사항으로 꼽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CEO를 뽑는 기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 IBM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고 제가 회장을 맡기 전보다 몇 배나 큰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왓슨 이세 모두가 같으면서도 다르게 대접받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각 선수의 욕구나 개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선수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모든 선수를 편애함으로써 일반적인 편애의 폐해를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승팀이 되는 비결입니다. 직원을 똑같이 가치있는 사람으로써 대해주고 회사의 기계 보속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지위나 직함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빌 마카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90%는 자신의 운전능력이 평균 이상이라 생각하고 94%의 교수는 자신이 평균적인 교수들보다 유머감과 유머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실제 10개의 일만 하고도 15개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의 실제 업적보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로버트 서튼 직원들은 불과 5%에서 10%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에서 95%의 미개발 능력을 매일 일터로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영자가 하는 일입니다. 파네비 상대방 상대방과 상담을 하는데 별다른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첨도 이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되면 의사결정이 협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 사항을 실행할 때 위험 감수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합니다. 크리스 아시리스 잘못하고 있는 순간을 잡아내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고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반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면 긍정적인 면이 강화됩니다. 이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하루 일과로 삼아야 합니다. 존 맥스웨 타고난 재능 지식 많은 학식 이런 것들은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남이 원하는 것을 포착하는 감각과 그것을 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찾아 최선을 다해 그것을 충족시켜준다면 그러한 배려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루터 나는 직원을 열기구에 곧잘 비유합니다. 그 직원의 고민거리만 해소시켜주면 무거운 짐을 덜어낸 열기구처럼 어느 직원이나 반드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민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틈만 날 때마다 직원들을 붙잡고 무슨 곤란한 일이 없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히구치 히라타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 그 일을 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 실제로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일 속에서 재미와 열정을 느낍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람을 굳이 공개적으로 칭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피하면서 슈버스타에 걸맞은 칭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교적 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편이 더 효과가 큽니다. 존 우든 만약 당신이 직원들 안에서 최상의 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꽃처럼 활짝 필 것입니다. 만약 비판하거나 최악의 이것을 찾는다면 그들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리차드 브랜슨 나는 자기 스스로 일에 높은 동기를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 관리자로 성공한 경우를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들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몰두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펜 플레이트 열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을 해냅니다. 훌륭한 리더에게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정이 눈에 보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와 의욕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레너드 H. 로버츠 닭은 아침을 알리고 고양이는 쥐를 잡듯이 부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키면 위에 선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위에 선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면 오히려 일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비자 위임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리더 리더는 아랫사람들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해야 하며 결정을 윗사람에게 미루려는 아랫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상호보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 권리 혹은 그 능력을 빼앗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폴라드 착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처음엔 굼뜨고 실수도 하지만 갈수록 더욱 조심하여 책무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유능하다고 알려진 자들은 처음에는 능숙하지만 결국 자기 개인적인 이의를 구제하는데 급급합니다. 세종대왕 팀원들은 개발되고 후원되어야 할 자산이며 예상적으로 말하자면 승리와 성공을 위한 조직의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구성원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팀원은 리더를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반면 하인처럼 취급되는 팀원은 리더를 멸망시킵니다. 네이비 씰 리더십의 비밀 중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업무를 돕기 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싸우고 방어하며 모든 간섭을 배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레이크록 서비스 서비스란 서비스란 단어의 어원은 하인입니다.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며 고객의 니즈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인으로서 고객의 신임을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팝 데이비스 너희 중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봉사자가 되어라. 남을 이끌려면 봉사하는 법부터 깨우쳐야 하느니. 마태복음 진정한 영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다른 모든 이들을 능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는 모습을 갖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은 경영자가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직원이 고객을 잘 대하면 고객은 다시 찾아올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업 수익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이라는 용어 대신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샘 월튼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험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저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접니다. 제게 있어 여러분은 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이요 회사의 얼굴입니다. 하워드 슐츠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나은 자극제 라고 말하겠습니다. 레벤마크 유능한 주의관은 소대의 앞에서 전체로서 부하들을 보지만 위대한 주의관은 앞에서 44명의 부하들을 개별적으로 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누가 영감이 있고 누가 생기가 있고 누가 올바르게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노르만 시바르츠코프 보통 교사는 짓거립니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칩니다.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보입니다.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위대한 위대한 그룹을 만들기 위해 리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위대함에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워렌 베니스 비즈니스란 기본적으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일입니다. 기업은 고객 직원 투자자 사회 등을 위해 단순한 경제적 요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토마스 말론 꿈이 없는 기업에서 사원들은 일에 대한 동기도 보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원들에게 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목표 달성의 7,80%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해구치 히로타로 성공한 기업의 비결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두뇌입니다. 로자베스 모스켄터 왕이 되어본 사람만이 남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합니다. 고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그러나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회사의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로 대접받음으로써 결국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로즌 블러스 고객 감동 비결은 간단합니다. 감동한 직원은 감동한 고객을 창출해냅니다. 감동한 직원은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자기 일과 조직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에서 보람과 재미를 느낍니다. 즉 일을 즐기면서 하고 헌신적으로 하면서 고객을 감동시킵니다. 미국 경영대상 소상기업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감정적인 헌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와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카츠바흐 의욕이 가장 많이 꺾이는 순간은 평범한 일을 부탁받을 때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기업은 평범한 일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영자는 결국 평범한 기업을 이끌 수 밖에 없습니다. 경영자는 의식적으로 위대함을 약속해야 합니다. 아인랜드 내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참여시키십시오. 그러면 이해할 것입니다. 사원 처우 개선은 회사의 이익을 깎아먹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으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로서 기업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슐츠 어떤 일이 얼마만큼 진전되었는지 직원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납니다. 얼마나 시급한지 재정 여건은 어떤지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게이츠 기업이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성장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려야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향 및 하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 재훈련입니다. 토마스 제이 왓슨 주니어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한 기업의 사업부는 급여 인상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하락한 사업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량이 1% 증가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임금이 인상된 곳에서는 생산량이 12%나 증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래빈 직원, 고객, 주주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가요? 나에게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헌신적이고 에너지가 충만하면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하게 됩니다. 고객이 행복하면 그들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주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허브 캘리어 상당히 오랫동안 번창하는 기업은 비용 삭감과 수익의 증가가 상호배타적이 아님을 압니다. 상하 주식 모두 영원히 방심하지 않는 것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지름길입니다. 로널드 행코프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들의 적극적 관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에서 두려움에 관한 명언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 매튜스 포기해야겠단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까워진 때입니다. 파 파 선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가하단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랜디 포시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마이크 디트카 성공은 최종적인 게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윈스턴 처칠 한 번 실패한 것이 앞으로의 모든 일에 실패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릴린 마릴린 멀로 지난 실수는 잊으세요. 실패도 잊으세요. 자신이 할 것을 빼놓고 전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할 것들을 실행하세요. 윌리엄 듀런트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스티브 잡스 패배는 최악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조지 우드베리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필스 실패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좌절과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입니다. 데일 카네기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윈스턴 처칠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실수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캐더린 쿡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공하지 않은 만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에디슨 거절당할 것을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커넬 샌더스 만일 날마다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야심차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 딕슨 크리스 딕슨 많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톰 켈리 톰 켈리 실패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옳기만 하면 됩니다. 드류 휘스턴 나의 첫 번째 회사는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보다 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적절하게 실패했고 견딜만 했습니다. 네 번째 회사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고 크게 만족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회사가 바로 페이팔입니다. 맥스 레브친 헤밍웨이 겁을 먹는 것과 까닭없이 불안한 두려움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은 단지 상상력의 기능을 한때 중단시키는 능력의 결여로 보면 됩니다. 헤밍웨이 헤밍웨이 겁이 많은 개일수록 큰 소리로 짓습니다. 웹스터 고통에는 한계가 고통에는 한계가 있으나 공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프리니우스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네카 공포는 무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러셀 공포는 미신 때문에 생기며 잔인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러셀 공포로 인한 고통은 사람의 모습을 어리석고 추악하게 만듭니다. 웰기리우스 공포로 인해 타협하지 말 것이며 남이 나에게 타협하려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케네디 낙천주의 낙천주의와 자기 연미는 현대 겁쟁이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의 양극단입니다. 시릴 코널리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마 윌로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당신을 혐오할 사람입니다. 토마스 플러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습니다. 에머슨 독립할 기력이 없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의존합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픽 테투스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 비겁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태풍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땅의 틈바구니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칼릴지브란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라시안 모든 격정 중에서 가장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포심입니다. 렛츠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익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따금씩 익사할 뿐입니다. 존 밀링턴싱 사람들은 흑사병을 얘기할 때는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지만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처럼 파괴하는 자를 얘기할 때는 열정적인 흠모를 드러냅니다. 칼릴지브란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대부분이 죽은 사람입니다. 버트런드 러셀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합니다. 척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이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은담 쓰러진 자 망할까 두렵지 않고 낮춘 자 거만할까 두렵지 않습니다. 번언 악마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의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칼릴지브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루즈벨트 용기가 생명을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듯이 공포심이 때로는 생명을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옵니다. 퍼블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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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대한 공포는 위험 그 자체보다 천배나 무겁습니다. 퍼블리우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마치 노예나 겁쟁이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칼라일 인류가 한층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첫째 조건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공포에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난센 난센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서움은 없어집니다. 에머슨 공포는 확신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따라서 비록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만 있다면 공포로 인한 두려움은 절대 겪지 않을 것입니다. 에릭 호퍼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픽테투스 실패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당신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꿈을 이루려는 당신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스티븐 스코트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포는 종종 헛개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통을 초래합니다. 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이외에는 없습니다. 로즈벨트 한 번 물에 대고 혼이 난 고양이는 냉수를 보고도 겁을 냅니다. 토마스 플러 인간은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으므로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연극을 보러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한층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첫째 조건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공포에 지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심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자진하여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시작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디오더 룰빈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베이브루스는 최다 삼진 아홉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틀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쳐낸 것입니다. 디오더 룰빈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신입니다. 신과 일체가 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디 한 사람이든 집단이든 군중이든 큰 공포감에 떨고 있는 대상에게 인도적인 행동과 분별 있는 생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버트랜드 러셀 두려움의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 두려움은 증발합니다. 앤드류 매튜스 어떤 물건의 가치가 마음의 척도에 의해 결정되듯이 인간이 느끼는 공포도 그 마음의 척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을 충실하게 누리고 살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무언가를 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앤드류 매튜스 사람이 소유한 감정 중 두려움 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렛츠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보아야 합니다. 첫 고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능이 할 만한 일을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게 됩니다. 최근담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프랑스 속담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 속에 있고 우리의 두려움은 인간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윌리엄 그린힐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값어치 이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나리 희망과 공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포 없는 희망이 없으며 희망 없는 공포는 없습니다. 라로슈프코 당신의 적이 무엇으로 당신을 위협하는가를 보면 그가 가장 겁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리코퍼 풍파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입니다. 풍파 없는 항해는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고난이 심할수록 나의 가슴은 요동칩니다. 네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저편에 존재합니다. 잭 캠필드 용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줍니다. 마이클 조던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하나의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느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윌리엄 거널 공포와 질투는 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겁을 먹지 않는다면 시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준비시키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앨렌 맥아더 성공은 두려움보다 큰 꿈을 품는 데서 옵니다. 테리리트 윌러 그림자와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롱펠러 당신이 근근히 잡고 있던 곳에서 과감히 손을 놓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하십시오. 알레스 헤일리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엠브로스 레드문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레이 한센 분노에 관한 명언 감정의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라시안 격분하는 데 이유가 없을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드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고 이내 격분하는 사람은 강이 아닌 조그마한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톨스토이 남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서 내 마음을 썩이지 마십시오. 남이 악하게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두고 원망하고 탓하며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남이 악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잇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이바라 에키켄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품을 측정하려면 싸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자의 분노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만이 그것을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소포클래스 내가 사람들에게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분노로 자극된 행동입니다. 브라우닝 노여울 때 헤어짐을 생각하면 후회에 이르지 않고 욕심이 생길 때 의로움을 생각하면 창피를 면합니다. 나카네 토리 노여움 노여움 이는 퍼부어지는 대상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노여움 노여움에 관한 기억은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분노의 불길을 치솟게 합니다. 푸브릴리우스 푸브릴리우스 인연 인연 마하 지관 노여움 노여움은 무모함으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납니다. 피타고라스 노여움은 한때의 광기입니다. 따라서 억제하지 않으면 노여움이 당신을 억누르게 합니다. 호라티우스 늘 쾌활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 것이며 비록 작더라도 제 몫으로 온 것에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사무엘 스마일즈 노여움을 나타낼 때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 안에서 화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노함이 있는 곳에 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스아 캠피스 달아오르는 것은 얄팍한 자가 자주 보이는 특성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화내기를 속히 하십시오. 토마스 플러 돌을 차면 제 발만 아픕니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찬 상태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리그라함 빌리그라함 화나는 생각을 억제하는 사람은 왕보다 위대합니다. 쿠크 평화의 다섯 가지 대적은 탐욕, 분노, 미움, 야망, 교만입니다. 페트리치 혈기가 방에 들어오면 지혜는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토마스아 캠피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 무덤에 누워있게 될 것이란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마르크스 아우렐리오스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입니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경 붕괴하는 사람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니체 분노가 불길 같고 욕망이 물 끓듯 오를 때를 당하여 명백히 그것을 알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 아는 자가 누구이며 억제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럴 때 마음을 돌이키면 삼아도 변하여 곧 참마음이 되는지라. 책은담 분노는 마음의 등불을 꺼버리는 바람입니다. 분노는 모든 일을 잘못되게 처리합니다. 스타티우스 분노는 미련한 자를 재치있게 만들지만 결국 불쌍하게 만들 뿐입니다. 베이컨 분노를 없애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혀를 움직이는 순간 분노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입니다. 톨스토이 분노는 순간의 광증입니다. 후리티우스 분노라고 하는 격정만큼 남성을 빨리 소모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니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절제와 수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플루타르크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면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됩니다. 세네카 분노와 교만에 지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불경 분노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그 둘의 발굽을 묵니다. 벤저민 플랭클린 격한 분노는 하루의 수명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파괴한 것은 백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로망롤랭 로망 화는 산과 같아서 퍼붓는 대상보다는 그것이 담긴 그릇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트마 간디 분노는 멋진 순간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조엔 런딘 인간의 삶 전체는 단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플루타르코스 분노는 당신을 더 하찮게 만드는 반면 용서는 당신을 예전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쉐리 카터 스콧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메난드로스 노여움에 관한 기억은 그것이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분노의 불길로 치솟게 합니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분노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알면서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합니다. 주자 분노할 때는 천천히 시간은 충분합니다. 랄프와일드 에머슨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가진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그 반대로 인간을 사용합니다. 몽테뉴 몽테뉴 분노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보복을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이노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분노를 떨쳐버리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네카 당신의 분노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감정을 직시하고 부정적 감정의 힘에 휘둘리지 말며 그 감정을 촉발시킨 환경을 바꾸되 긍정적인 감정의 횟수를 늘려 감정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키너 분노와 비관은 가장 먼저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알렉 분노는 무분별하게 시작되어 후회로써 끝을 맺습니다. 피타고라스 분노가 자신을 향할 때 우울이 됩니다. 우울한 사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납득하지 않는다면 우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열까지 세어보십시오. 너무 많이 날 때는 백까지 세어보십시오. 토마스 제퍼슨 격하기 쉬운 사람이 받는 벌은 늘 행복 곁에 살면서도 행복을 손에 못 넣는 일입니다. 분노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은연중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혹시 그 기대가 이기적인 바람은 아니었던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간은 차갑게 식혀주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변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 노여움이 일면 그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공자 당신의 말 속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색스피어 마음에 일어나는 불길을 더하지 말고 오직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명심보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습니다. 분노 원망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근육통과 두통이 생기고 이를 악물어 턱이 아픕니다. 조앤 런든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비록 작더라도 제 몫에 만족하고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스마일즈 악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인내심을 갖고 침착하게 대처하십시오. 벤자민 플랭클린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입니다. 잠원 14장 29절 절대 화내지 말라 절대 협박하지 말라 논리적으로 설득하십시오. 마리오 푸조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합니다. 명심보감 한 번 성을 내므로써 오래 쌓은 공덕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대부적경 화를 잘 내며 원한을 품고 흉악하여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남을 술책하는 자 이는 천한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타니파에타 분노하여 가하는 일격은 결국 우리 자신을 때립니다. 윌리엄 펜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무엇도 경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랜드 존스 인격은 꿈꾸듯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망치로 두드리고 다듬 듯 꾸준히 노력해 스스로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제임스 프루트 한 번 분노할 때마다 한 살 늙어가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살 젊어집니다. 스페노자 당신이 화낸 날들을 해아려 보십시오. 나는 매일같이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그 다음에는 사흘 만에 화를 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이 성냄을 한 달 동안 잊게 된다면 그때는 신께 감사의 재물을 올리십시오. 에픽테토스 화를 다스리는 것은 공부의 출발입니다. 정도이산 어록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입니다. 세네카 자기 분노의 물결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곧비 없는 야생말을 타는 셈입니다. 남과 다툴 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벌써 진리를 위한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다툼이 되고 맙니다. 토마스 칼라일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합니다. 스페인 격언 화만 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화를 내지 말고 죄를 범하십시오. 좋은 트랩 화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을 열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98%의 사람들이 그냥 누그러질 것입니다. 앤드류 앤드류 매튜스 화난 자는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화내는 법입니다. 사이러스 화는 사람을 사람을 말썽에 떨어지게 하고 교만은 사람을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화를 내는 매일 분마다 당신은 행복을 잃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속은 비어 있습니다. 타키자와 바뀐 화가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불린 그 뜨거운 두 제자와 같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여 하느님을 단지 자신의 심판자로 삼을 뿐입니다. 토마스 아담스 화가 난 인간은 입을 열고 눈을 닫습니다. 가토 화가 났어도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노노 화가 났어도 웃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주먹을 불끈 쥔 상태로는 아무것도 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단 조심스러운 사람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노기가 끓지 않도록 갑니다. 집에서 화가 난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도 화난 표정을 풀지 못합니다. 전국책 참을성 있는 사람이 화를 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존 드라이덴 추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격분 속으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습니다. 성냄다는 성냄다는 것은 땅에 대한 저주로 생겨난 쓸모없는 가시와 같은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킵니다. 토마스 아담스 사탄이 교회와 교인을 망쳐놓는데 제일 좋은 생략은 서로가 서로에게 노여움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토프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